오늘 특별히 저희가 k-trot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안성맞춤인 분들을 특별히 모셨다고 들었습니다. 여러분 손을 옆에 잡아주세요.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이름하여 세계 속으로 특집입니다. 오늘은 특별히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황금 기사단 용병들을 소개합니다. 어서오세요. 웰컴 웰컴. 오늘 외국뿐만 다 오시는 거야? 가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뭐야. 축진아. 너 외국인이잖아. 뭐야. 형 외국인이었어? 이거 뭐야. 형 외국인이였어? 반갑습니다. 너 거기 왜 서 있어. 바라나는 멤버는 비둘기 난해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하늘을 날아가요 에이 서로 다 같이 웃으면서 밝은 내일에 꿈을 키우며 살아요 서로 다 같이 웃으면서 서로 다 같이 웃으면서 오 영원한 친구 오 행복한 마음 오 즐거운 인생 다 같이 오 영원한 친구 오 행복한 마음 오 즐거운 인생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하유리 님이라고 나쁜 나쁜 판 하늘 수많은 별리처럼 우리 모두 다전한 친구가 되었어요 서로 다 같이 손을 잡고 잡고 즐거운 노래 행복의 노래 풀어요 다 같이 오 영원한 친구 오 행복한 마음 오 즐거운 인생 예 한 번 더 오 오 오 영원한 친구 오 행복한 마음 오 행복한 마음 오 즐거운 인생 오 오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피스 예 진짜 글로벌이네 우와 나 연주 안녕 오 holidays rika